예 전경디 싸기크 배고픔 배고픔 아니 뭐 홀로로 그램 구체 좀 만들게 너는 좀 온도 싫어 망을 컴드 온 돈 컴드 나 벨리트 너무 많은데 나 벨리트 너무 많은데 몸풀기 냉정함 유성타격 현금으로 포인트 충전 제일 싸게 충전하려면 우리는 한 달에 1포 1비트씩 한 달인가? 하루였나? 하루 아닌가? 1비트가 제일 싸지 가성비 가성비 구독하면 빨리 써 고객구독하면 무려 9배 1.2 1.2 2.0일텐데 1티어면 1.2 1.2 2.1 2.1 엘리트 퍼펙트는 너무 말도 안된다 2.3 2.1 1.2 1.2 2.3 2.3 1.1 3.1 이펙트는 정배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버텨냈다. 하지만, 한 마리 더 있었고. 어? 이걸 자네. 이펙트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이펙트에게 감사하는 하루. 최고 디펙트야 고마워. 따봉 디펙트야. 포켓몬 또 나와요? 나중에 한 번 봐야겠네요. 아니, 헬로월드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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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켓몬 1년마다 나와요? 아니, 대체 뭘 만들길래 1년마다 찍어내는 거야. 뭘 만들어도 팔리기 때문이 아닐까?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아니지. 나쁜 말 금지. 아니지. 나쁜 말 금지. 어퍼특 1년마다. 어퍼특 1년마다. 이따 쓰레기 짚기 싫은데. 왕관은 진짜 삭제해야됨. 답이 없다. 그냥. 답이 없음. 외형들이 훨씬 낫지. 부장? 부장이어도 안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무르카 전경기여도 왕관 안쓸 것 같긴 한데. 무르카 전경기여도 왕관 안쓸 것 같긴 한데. 전경기 서브는 알겠지만. 그냥. 별 차이가 없어. 기분만 좋아져. pell 차이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한건 절대 안줌. 을으쩐 경기 대꿀 축전기 어택 왜케 살거없음 헬로월드 나나도 없어야겠다 대게 내놔 자 잘거야 땜 인사 잘한다 안 돼 아니 유성내려 찍는데 왜케 약해 아니 장님이 지팡이로 때리는거 보다 이렇게 배터리 역장 이건 왜 강화가 안되있냐 헬로월드 강화하고싶다 하지만 못함 못함 버퍼야 알려줘서 고맙다 하하 하하 아 아 까깍털 하나 싸면은 체력 난리나는건데 안녕 안녕 세상 한개 정도는 강화를 할까 뭐야 뭐야 인사 잘한다 예의를 아는 로봇이구 유료봇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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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오오Our2 오오 다미 나만왔네 인사하는 미친 로봇 이거 되나 안되면 되게하라 유물이 좀 많이 걸려있다 유물 두개나 준다고 오 워호우 사파이 씨 아 하하 졌다 육을 꼬라지 마라 아니 유불 왜이래 아니 그지 같은 것만 우와 상점까지 난영 세상 상점 플러스 1 안녕하세요 뚱뚱이 뚱땡이 집중공격 뚱땡스 이스 빵 너림캐쳐 개개캐쳐인데 아 뱅기 뱅기 하하하 너 가져 나 안 쓸거야 네 뽀뽀 으어어어 우효..잠깐만 스택트 아니 가드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영양가 없냐 진짜 영양가 없네 영양실조 딥백스 아우 맛없어 필 속없는거 봐 하지만 보스는 허접이죠 옥수수에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이 엘로월드다 닦아잡을때 좀 꼴받겠다 전타있어도 번개구채가 없네 삽질 열심히 하겠네요 하지만 삽질할 장소가 없다 남의 땅이라 삽질 못한다 남의 땅이라 삽질 못한다 음 다 bugs 소박군 반복 많이 강화해줘 강화점 대주의소 대주의소 아 서운엣다 가드가 너무 많아 뭐야 표경 두개나 썼어? 실화 킹로드 장드 FTR 폭풍 아까 폭풍 넣고 전타까지 넣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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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택 복잡다 진짜 팀포션 자가스리 홀로그램 눈보라 블리자드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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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딱히 살거 없긴함 그냥 딸긴데 딸기와플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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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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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절대기 없는구만 음 파워 포션 잉하 아 애매하네 진짜 봄대는게 우네 재료도 못해 심지어 무료 버퍼 아 채용맨탈 재료도 못해 재력 정말 많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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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 바늘 도로 월드 3번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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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 차려 메아리 다 들어있는 상공지능 상공지능 진짜 내 미친 까마귀와 미친 로봇에 아 잘못 눌렀어 역장 쓸려 그랬는데 아씨 힘 20 됐어 아극적인 맛이다 30 곱하기 4 어림도 없지 겨우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없다 아니 날 때릴 수 없다 하하 여접 이펙트로 까까를 잡을 수 없다면 파워 카드가 부족한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덱 섞이는데 덱 섞이면은 스택으로 못 막잖아 빨리 백에 뭐 넣어놔 스택 쓰게 최최최최 최고다 디펙트장 와 익스티고 문제없네 그죠 이건 좀 센데 아니 cop 스택을 가져와자 눈알키기 가져와자 스택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연기 스택을 가져와면 되겠다 보자 따마귀 별거 아니네요 디넘당 아니 메아리 왜 개 많아 메아리 메아리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메아리 메아리 11스택이다 이게 딥팩트지 그래 이거야 이게 디펙트야 이 맛이야 그동안 한건 가짜 디펙트야 아니 미친 들어봐라 저놈에 저놈에 누구 뭐라 진짜 되게 창의적인 인공지능 없는데 뭔 수로 잡지 네 헬로월드 네 헬로월드 지금 타이밍이 제일 약해 하지만 견뎌냈다 퍼디 네 헬로월드 두껍vs 전투 롤리 흠흠!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표정 써야겠다. 응? 인퍼레스틱 16딜만 죽어라 내 앵꽃 행복할 수가 없는 디펙트 이 디펙트가 심장크를 뭐야 헬로월드 또 나왔어 심장크리 뭔지 알까요 모두가 창담을 믿고 있는 그때 디펙트를 믿는 이들도 있었다 디펙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역배라 서두르는 거 아님 그걸 믿었음 X킥 그걸 믿었음 X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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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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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스택이 제일 방어도 높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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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을 가져와 우iliśmy? 스택 saràึ이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스택을 가져와야 되나? 헬로월드야 제발 제발 이거 전경기 다 그냥 플라시 보라니까 그지같은거 봤나봐 그지같은거 봤나봐 그지같은거 봤나봐 그지같은거 봤나봐 그지같은거 봤나봐 바로 European 재택님? 오 출전기 나온거 좋은데 마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수리검이 할 수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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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택이랑 눈알킥이 주세요. 이런 막을 수 있는데 서택 어! 스택은 떴는데 눈알킥이 안 떴다. 근데 막을 필요 있나? 35딜이니까 일이 모자라긴 함. 근데 스택 두 개 쓰면 막을 수 있네. 나약한 자다. 그냥 잡네. 144방어 56층 56장 층당 카드 한 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백과사전이 기펙스라니 최고 스택 5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